21세기의 동시대 미술이나 문화가 나가는 방향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분명하다고 봤던 것은 협력과 교류, 개방성과 공유의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플랫폼 L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적지 않게 함축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되어 지는 데요. 플랫폼 L의 개관기념전으로는 한국의 배영환 작가의 새들의 나라라고 하는 전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양푸동의 천공지색 두 개의 개인전이 동시에 개최되게 됩니다. 한 명의 시居장은 한 명이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체를 중심시설은 한 명의 시설입니다. 는 한국의 이 시설은 한 명의 시설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설은 한 명의 시설입니다. 한국의 시설은 한 명의 시설이 한 명일에 정치적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시설은 한 명인이لف에서 당신이 물어봤던 대가. 또 다른 곳에 있는 안무석물을 보는 것. 이 상황에서, 정말 현상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로 현상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설거지로, 설거지에 있는 현상의 현상인 장소에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 명령적, 진하게, 진하게, 이렇게 기분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실을 의미하는 오브제들, 입체물들 그리고 사운드 설치가 있고 위에는 추상동사 시리즈들이 영상으로 설치되어져서 상영될 겁니다. 추상동사라는 것은 추상명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 그게 사실은 모든 행위, 동작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혹은 계속 진행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관념만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눈도 가려지고 수많은 뉴스 속에서 박제화된 새가 있고 그 새의 무의식처럼 날려고 하는 동작들 그리고 그 새를 공격하는 듯한 폭력적인 목소리들이 믹싱이 되어가지고 그 새의 본능 혹은 행위의 어떤 의지들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장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라이브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어질 것은 아트 시네마의 어떤 그런 스크리닝 그 외에도 뭐 안무적인 요소 또는 연극적인 요소 흔히 얘기하는 공연예술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진 그러한 다원적인 예술 작품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한 168석, 170석 가까이 되어지는 극장의 형태로서는 저희가 관객들과 그야말로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선보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라이브는 젊은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디자이너가 되었건 또는 건축가 되었건 또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종상하는 즉 작가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터, 평론가들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공유하고 또는 확인받고 서로의 그런 가치나 또는 생각들을 함께 좀 평가해주는 그러한 좀 담론의 장소 이런 것이 되기를 지행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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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